네, 유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본차 룬스 사업소 관광 행위 신고 포장군 지급조례정부 개정 조회안 유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가직의 지구단위 계획 관광 휴양형 법형 가이너지를 외치고 결정 변경안 시의 그의 공경 청취의 권을 불과에 선정합니다. 이천시 자본차 룬스 사업소 관광 휴양형 안전 도시의 권을 부담 축하드립니다. 산업원들 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할도의 노후와 말씀 드릴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기시 3회 2015회 임시의 제1차 사안수단서를 위원회 조례안 설명과 관련 의안보로 제7-578호 2010 자동차 운수사업고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무 개정 조회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조입니다. 제안 2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재고 활성화를 통해 법체소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주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증명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령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수학기관과 직접 보호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 및 구경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0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연수자로서 검토로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로 신고한 사례는 어떤 정도 되요? 네. 내년 지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2017년보다는 경우에는 196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0번 정도.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61번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후사업은 얼마정도 지급이 됐어요? 지금 저희 위반행위 관련 조회 뒷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택시 극복 대리운전 행위료로는 후사업금 공항을 다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고양 자동차 유산 행위료로는 굉장히 심한 대여자동차 유산 행위료로는 또 심한 경고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고한 케이스가 다 포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줬는데요. 별도로 경찰서나 검찰에 별도 신고돼서 처벌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포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신고하게 되면 자기 인적사항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이제 챙겨서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주민들한테 학교한다는 주민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불법을 하는 논서 되게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을 확인을 해서 신고하면 네. 신고하면 신고하면 네. 확인을 해왔고 저희가 그 경찰이나 이 경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어 어쨌든 요거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대리인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천시에 대리인전 정식으로 신고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죠? 네. 그리키카 대여 옥스의 말씀이시죠? 한이 저희에게 지금 허가를 받은 대여자동차 유산 대여자동차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1회수가 나왔고 영업소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리인군은 저희한테 지금 허가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사업자 중독도 내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명은 대리를 대리를 만약에 부르잖아요. 사실을 부르면 그분이 직접 대리인 개인적인 전화번호로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전화로 하는 대리는 거의 불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대리인 허가낸 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면 주로 대리를 들고 거의 개인적인 전화번호로 뜨거든요. 보는 경우 거의 불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보일 때 사람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리인군은 불법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랑 성경을 하는 것은 KTX를 불법으로 대리인군자로 하거나 KTX 승차로 하고 렌트카를 유사하는 것, 자가격으로 유사하는 것 저희가 허가를 해준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자나 업체가 그것을 법을 피해서 다른 영업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신고포산금을 주는 거지 지금 대리인 운전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아니면 불법으로 포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상황을 매년 정확하게 우리가 대리를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그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아까 의심이 되고 신고하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리인은 불법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불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대리인은 어떤 영업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현재 화물자동차 원수사업법이라든가 자동차 원수사업법에 허가를 받은 건 없고 대리인 운전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식보도 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사고의례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불러고 그 다음에 전화 유선상으로 해서 불러다가 주사를 해보고 공영상 위반행위라든가 저희가 서고를 하고 있지만 진룡안을 그 조례안품하고 대리운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운전에 대해서 민원실기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쪽부터 해결했고 주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 십수 년 전쯤에 허남바, 허남바라고 하죠? 허남바. 허남바, 허남바는 보통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가고 되면 하루 내내는 며칠도 이렇게 랭크에서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남바를 갖고 콜팩시처럼 전화로다가 콜하면 와서 영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이게 불법 맞는 건가요? 허남바, 허남바로다가 택시처럼 콜팩시처럼 이렇게 전화로다가 콜해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 크래시처럼 욕을 다는 이런 행위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가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허남바를 이렇게 영업 경영하는 경우? 그 지금도 있습니다. 동지구원에서 이 실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은 때 허남바하고 이렇게 이제 콜팩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유산구성 있잖아요. 유산구성이라고 하면 자가용이나 이런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내지 않은 순수한 자가용보다 영업 기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유산구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금 더 있어요? 지금 자정원의 장날에 간곡으로 1톤 조그만 화물차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 단속을 나간 적은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터미널 주변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큼데 불매 소리를 하시는 그런 영업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수사권이나 또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세목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너무 많습니다. 도와드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각이 다 들어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가용보다 이렇게 유산구성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 주시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런 모에 관련된 포상금지구 쪽에 그런 것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구름 정부 업계 적법하게 면허를 내거나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름 브라운 계획으로 이렇게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점은 어떠실까요? 여기 구매해 드립니다. 네, 저 부장님. 요거 보내주는 사안인데 좀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이천시에 정말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에 하나 있어 그리고 세 개만 공식이 되고 네, 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 킹라니라는 사안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킹라니? 킹라니? 아니. 고라니라는 의미 있잖아요. 고라니가 보통 도로로 침공을 하게 되면 상대처럼 오는 불빛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사고로 인해서 대 2차적인 사고가 또 전이가 되고 요새 요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어떤 이 형체에 대해서 유사하게 따는 것을 킹라니라고 하는데 이 킹라니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윈도드를 받으면 킥보드라는 게 있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도로 윈도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게 2020년도 12월인가 규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킹보드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규제를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 사고율이 속고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소관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경찰서가 이제 순찰을 하다가 머리에 흠자체를 쓰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보를 시키고 과태료를 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판상 조율이 대대적인 어떤 문제예요. 문수 쪽에서도 원하는 어떤 이용 문수 업체에 대한 사안의 권익을 진정시키자고 하는 범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더 섬세하게 지금 2010 관내에 그런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도구하는 2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행하시는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이 위험 위성이 이 킹락이라는 부분으로부터 더 좀 더 섬세하게 이제 풍경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한 검토는 무엇입니까? 네. 이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죠. 네. 거의 주가 렌즈카드는. 예전에는 프랜카드를 붙이셔서 렌즈카라는 영업행위 불법이라는 프랜카드를 종종 구웠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노래도 배정이 됐고 그러니까 오늘 홍보 처음에서 큰 틀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프랜카드를 붙이셔서 수소표도 되고 문화 개선 뭐 좀 불법에 대한 부분 기존에서도 강력히 뭔가 하겠다는 취지의 프랜카드를 붙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자꾸 보도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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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청 제4항 직선 부시관리계획 진단위계획 건강 휴양용 법형 단어별기 지구 결정변경안 시위의 의견 청취에 관해 대하여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저희 회원한테 의견 청취가 들어왔던 건데 여기 다시 물러오는거에요. 특히나 복원은 다 받을던거고 내용은 다 여러분들께서 아실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길이하여 주시고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드려주세요. 작년에 요거 청취를 그래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에요? 지금 그 작년에 작년만에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주에 진행이 장난 안되십니다. 풍경결정이 안되고 스톱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업자 측에서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도 143면을 확보하는거에서 237면으로 94면이 증가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구요. 그리고 스몰은 특성화 활성화 활용한 과연 학습 복합판을 축하하다가 부지 내에 마련을 하게 되는 안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농인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용도변경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축소를 농인지역과 기획관리지역으로 반응이 있는 것 자체를 일부를 축소를 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확정된 것은 하나 더 아닌데 지금 이천에 건강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천에 좀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발전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롯데아월렛하고 또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 주말이라는 여기 이용자들은 몇명이라데요? 지금 방향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전해보는 오래된 거리도 주사를 해놔가지고 차량들이 자꾸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축소를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시설 개선이 되는 경우에 연계되면 상당히 많이 오고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천에 오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건설업 쪽이라든가 사업을 하려면 시에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많아서 이제 이천에 와서는 이렇게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길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글로 가지를 않고 안성화가 이렇게 요새 파도가 돼서 안성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강감자원 활성화로 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벌써 몇 달 지적 계속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줘서 좀 편성화가 되는데 좀 시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지면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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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추진 계획에 있어서 2015년에 의견 청취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시의 심의 또 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고시 관리 계획, 지구 단계 계획 결정 및 고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청취 때나 또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이런 사항들을 담당을 해 주시고 또 전문가를 구성된 도시기획 심의원에 하실 때 이때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못 나갔던 이런 분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서도 도시기획 심의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위원님의 발표에 따라서 들어가시니까 두 분을 가슴도 이렇게 충실을 탈하셔서 반응을 해서 정말 2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시니 고맙겠습니다. 네, 양심이 없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직한 시점은 없으시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투양형에서 용도직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투양형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지금 원하는 원천도 관광투양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그러는데 어디 있죠? 개인이 하는 데, 기업들이 하시는 데 말야 하는데 말야. 그렇게 개인이 하는 데가 있나요? 처음 경기에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 과장님이 좀 보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을 가정합니다. 제 시의 관광투양형은 명체적인 건 지금까지는 꼬리자들이 다 관광투양형으로 한 거고 지금도 확장하는 데가 있구요. 원어오천도 상승매저에서 데필트노테라고 같이 확장으로 하는 민간교활들을 저희가 수용해 주신 거고 거기서는 도전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구요. 신가도 전체료메젠도 관광투양형으로 되고 사례는 많이 있구요. 공영선거관도 그거에 이상한 연계에서 민간재활을 수용해서 관광투양형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관광에 대한 어떤 시급,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말고 시위에 이득이 된다, 세일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 결국 직원적으로는 접근할때는 선시가 특유용 관광이 미흡하고 요즈보다도 지금 관광투양하는게 직접적인 경우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지원해 주지 않는게 습관적 목표고 그 안에서 직접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 수위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거의 한 10만명, 20만명 그때 방문하는데 아침부 수호원 같은 경우는 백남명을 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2차적인 수위수가 확보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에 조금 우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체육형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천은 아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걸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천은 사실 체육형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쵸? 미란다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성황이 자체된 미란다가 저는 경험이 안되죠 다른 분들을 변경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선을 맞지 않는 상황인데 체육형이다 해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주무시고 갔습니다 2차적인 기운일 수 있다 그게 누구를 살픈적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도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올라오게 한 부분인데 지금 이천씨가 농민지역이죠 도론 복합도시 있잖아요 그 농기가 많은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거기 생산관리지역이래요 가돌리 근데 이제 그분들이 태어나서 깨고 자라시고 못해 잘 자라시는데 산고 농인들이 있는 산 산업개발도 안되는 산을 그 분이 오셔서 수모 공부하고 모어모으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교육관리적으로 운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에요 운인분들은 뭔가 주책 짓는 것도 못짓게 하면서 이런 여운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고민을 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분들한테도 체류형 우리 여기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분 그 기획관리지역구에서 이분의 재산의 반응이 이런 말은 그런 얘기지만 어떤 지가 각종 평가가가 3배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시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게 될 시각을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천에 이렇게 계획관리로 용도상행을 해주면 이천에 그만한 세수나 지금 말씀하신 2차적인 우리 이천에 소비자분들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가정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지 방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좀 더 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또 다른 차별이잖아요 농민분들도 행위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농민분들도 어떤 그 절대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씩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공민분들이 나는 일단 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다가 집을 절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애매한 보호법 같은 것 때문에 집으로 못 절여요 그런 부분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oya 시청자 151 reso 공연 이 엔 정당 Q&A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배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